따라오는 방사능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모든 에너지를 잃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소멸한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이 핵분열되면서 200여 가지의 강력한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DNA를 파괴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능에 비폭되면 혈액과 장기가 기능을 멈추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부 비폭, 즉 오염된 음식을 통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암이나 유전장애를 일으킨다. 방사성 물질 중 요오드131은 대부분 갑상선으로 집중돼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 세슘137은 주로 근육과 방사능에 특히 민감한 생식기에 축적돼 각종 암과 유전장애를 일으킨다. 검출이 어려운 스트롬튬은 칼슘처럼 뼈에 축적되는데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최악의 독극물은 플루토늄이다.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 뼈와 장기에 쌓인다. 반감기가 무려 2만 4천년으로 한 번 비폭되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은 특히 어린아이 그리고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신 기간 중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세포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수가 확 증가하죠. 그래서 방사능에 훨씬 민감하게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 같은 방사선 양에 비폭됐더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민감하다. 아이들이 음식을 통한 내부 비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2일 식약처장이 직접 생선회를 먹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일본산을 비롯한 수산물 일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은 130일 것. 그러나 모두 기준치 이하라 시중에 유통됐다. 여전히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결국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출하되는 모든 수산물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은 50개 품목으로 한정하던 것을 이번에 8개 현의 수산물 전 품목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의 3분의 2가 호카이도와 도쿄도에서 온 것일 뿐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서남부 지역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바입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도 그걸 우려해가지고 일본 연안 전체를 오염했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데서도 세슘이 검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해안과 남쪽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조개나 방어 같은 게 잡혔다는 것은 일본 해역이 전반적으로 다 오염됐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바다는 방사능에 안전한 걸까? 일본 방사능 때문에 국내산 수산물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해양학자 미즈쿠치 겐니아 교수는 해류가 서로 달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 먹은魚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먹은魚는 심판은 마따라입니다. 그래서 마따라는 시간遅れ에서 1년 후까지까지 오염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따라는 조금 더 조심해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테오다라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스테오다라는 아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앞바다를 흐르는 쿠로쇼 해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고등어나 갈치는 일본과 서식지나 이동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을 수입하는 러시아산 명태도 일본 해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이 조금 더 조심해야지 않습니다.